한국불교의 새로운 수행문화를 제시한 상월선언의 시즌2 인도 만행결사를 위한 예비술래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며 오늘 27일부터 4박 5일간 공주한국문화연수원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예비술래는 사보대중들이 함께 한국불교의 중흥을 염원했던 상월선언의 결사정신을 되새기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상월선언 시즌2 예비술래가 오는 27일 공주한국문화연수원에서 시작됩니다. 일치감치 시즌2 동참을 결정한 동국대 정충래 이사는 이번 달 초 예비술래길을 먼저 직접 걸어봤습니다. 아스팔트길에 농로까지 있는 등 쉽지 않은 한여름 30km의 도보는 인도 만행결사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뜨거운 여름 햇빛 속에서 아스팔트길을 하루종일 걷는다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마 준비를 하지 않으면 3일 동안 연속 걸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녀오고 나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도의 부처님 성지를 술래하는 상월선언 시즌2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에는 시행여부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예비술래 또한 축소됐습니다. 일주일이었던 기간은 4박 5일로 줄었고 100여 명의 인원을 5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누는 등 철저한 사회적 거리 두기 속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입진 50명, 이진 50명이죠. 그 정도를 출발할 때 그 시간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간격을 두 그룹을 띄워서 갔으면 쓰겠다라는 방침을 세웠고요.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이후에 돌아와서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에 강의나 필요한 내용들 토론도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전면 치솟은 게 좋겠다. 상월선언 시즌2에는 스님들은 물론 전직 국회의원부터 20대 대학생까지 다양한 재가자들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비술래는 인도 만행결사를 앞두고 사부대중이 함께 한국불교의 중국이라는 상월선언의 결사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사하면서 각오했던 그런 어떤 삶의 방향을 내 스스로 개인적으로는 좀 찾아 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혼자 하는 것보다는 대중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이 만행결사는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데 또 의미를 두고.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긴 프로세서의 한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동참하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세상에 함께하는 불교, 세상과 사부대중이 같이 움직이는... 이번 예비술래가 한국불교의 중흥을 알리는 한여름의 감로수가 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조계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